. 아니 방구 뀌고 나한테 윙크했어 . 익숙해져야돼 수빈아 진짜 비위 진짜 약해요 bist recommandini AMP 입으로 숨겨야해 이러면 경기끝났네요 왜 어우 냄새나서 냄새 안나 진짜 나요. 진짜로. 김치 썩은 냄새나요. 농담 아니라. 김치방구? 김치방구 나 동창주인 김치방구 끼는게 있는데. 김치 썩은 냄새나. 진심으로. 오바아니라. 진짜 오바아니라. 김치 썩은 냄새나요. 김치 썩은 냄새나요.